지금 이제 제가 뭘 할 거냐 과제를 할 거예요 과제 제가 또 대학원생이지 않습니까 과제 내용이 무엇이냐 카톡 중이었어요 친구가 로또 산다고 하는데 점집에서 6월부터 잘 된다 그랬대요 그래서 로또 산다고 잘 되면 좀만 달라 했어요 나 괜찮다 했는데 준다 해가지고 과제 과제 내용이 뭐냐 국내 케이팝과 관련된 기업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그 기업이 특별한 경영 전략 성공 전략 혁신 노하우 알드 육성 방식 마케팅 등에 대해 정리하여 제출 형식은 자유로운 pdf ppt 한글 워드파이 형태로 작성 자 오피스에 들어갑니다 아 로그인 계정이 또 있죠 이거 뭐 아 아니 나 저번에 그거 했잖아 아 아 오케이 어디를 할까요 여러분 우리 회사를 해도 좀 아 아 sm엔터테인먼트 기업 가치평가 시 회계 정보 및 비회계 정보 활용에 대하여 논하시오 네이버를 같이 켜야겠다 와 외출액이 금융 수익 기업 가치 가치는 어떻게 봐야 될까 드라마 제작 또 따로 회사에서 하고 있고 샘엔터테인먼트는 총 38개 계열 회사가 있다고 하네요 엄청난 기업이네 그 38개를 다 알아봐야되나 일단은 이유에 대해서 씁시다 대표적인 물론 큰 회사들이 너무너무 많지만 대표적인 어 케이팝 트렌드를 만들어 갈 수 있는 회사로 아 생각을 했고 분량이 A4용지 여섯쪽 12포인트 주유관계 업행 60 특별한 경영 전략 까지만 하고 나가겠습니다 특별한 경영 전략 뭐가 있을까요 일단 케이팝의 부분으로만 접근을 해본다면 음 케이팝 혹은 아이돌 가수는 중고등 음악생들의 관심을 끌어야 한다든 생각이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음악적 선택 세계반 퍼포먼스 흥미를 위반 한마디로 조용 조용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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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영 전략이 나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이제 그 전에 그 전에 이제 어떤 이렇게 뛰어나게 됐냐라는 거지 네? 근데 이게 특별한 경영 전략이 특별한 경영 전략 아쉽지만 오늘 여기까지 아 진짜 하려고 그랬는데 아 저 뭐야 아 오늘 또 형이 생일이어가지고 일단 또 저녁 시간 파파존스 가든 스페셜 피자에서 치즈만 빼면 비건 피자라고 하네요 잘 먹을게요 회장 중이에요 웨이크 웨이크 한강 데이트 저는 지금 에어팟으로 굉장히 분위기 있고 신나는 노래를 듣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볼 때 신나는 영상 아 신나는 음악 을 로 봤으면 좋겠지만 저희 노래 겠죠? 아우 이산화탄소 냄새 진짜 아 입김이 너무 뜨거워 딱 이렇게 찍다가 누가 알아봐주면 좋겠다 딱 여기 찍히는 건데 아무도 안 알아봐 아무래도 노출이 좀 적었어서 그랬나봐 들어가서 어제 하다가 남은 과제 좀 하고 오늘 또 중국집 먹방 안 돼 나 지금 살 너무 많이 쪘어 아 아 아 아 상쾌하고 에 시원하고 날씨도 좋고 누워서 자전거 타면 힘들까요? 편할까요? 에? 재밌을 것 같다고요?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거 보여요? 이거 하루살이 보여요? 와 보이나? 보인다 보인다 와 하루로 살아도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뛰어야죠 어 그 정도 나와야 되고 좀 뛰거나 움직이는 건 괜찮대요 아 또 많이 쳐다봤어 아 굿바이 굿바이 에 제가 취할 때가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한 번은 술을 마셨을 때 한 번은 운동할 때 그리고 몸베베 눈동자에 취할 때 세 가지네 하하하 오 마시아 에 어 다리 빠서 못 뛰겠어 사실 음악에 주는 힘은 참 큰 거 같아요 제가 이렇게 영상은 찍는데도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만 이 음악이 없었으면 이런 힘이 안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먹는 거에 좀 돈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다른 큼지막한 거에 돈을 쓸 수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뭐 이렇게 벌고 모아서 집값은 계속 오르고 집은 언제 살 수 있으면 나도 이제 서른 살인데 아 아 여러분들 아 힘내시고요 뭐 서울이 너무 비싸다 싶으면 남양주나 파주 가면 되고요 서울 뭐 있습니까? 서울 다 알잖아요 뭐 아침에 커피 한잔 먹고 운동하고 맛있는 거 먹으면 되는 거예요 왜 눈물이 나지 왜 눈물이 나지 아 운동을 하면은 긍정적으로 긍정적인 사고로 바뀐다 하는데 저는 좀 예외가 예외인 날도 있나봐요 여러분들에게 즐거움만 두고 싶은 마음인데 거기에 관해서 또 제가 느낀 감정들을 같이 공유하는 것도 좋은 거 좋은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사람이 많아지니까 이만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가 잘 담겼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요 여러분들 사랑하고 또 이거 카메라를 계속 소지하고 있다가 그냥 수시로 켜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마지막 인사 같은 거 만들고 싶은데 유튜브는 약간 또 살짝 날것에 또 말 수 있잖아요 날것에 마지막 인사 어 갈게 또 보자 응 안녕 안녕 안녕